오늘은 육화종 마루세이 버터케이크, 도쿄스위트 롤바나나 케이크, 마루세이 버터케이크 먼저 먹어볼게요. 마트에서 파는 카스타드 과자 냄새가 나요. 카스타드 마트에서 파는 카스타드 과자 냄새가 나요. 근데 달달하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지금 흥분했어. 카스타드 마트에서 치즈가 나요. 짜잔! 먹어볼게요.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맛있어. 많이 달지도 않고 적당히 달면서. 우와, 버터향이. 아니, 그냥 맛있는데 이거? 그냥 맛있는데? 카스타라 맛은 아닌데, 훨씬 맛있어. 봐봐 봐. 아 보자 아 보자 어우 진짜 맛있다 흰우유 진짜 잘 어울려요 다음 도쿄 스위트 롤 바나나 짜란 여섯 개 들어있어요 오 바나나 냄새가 바나나 킥냄새네요 바나나 킥 크림 적당히 들어가 있죠 생각보다 푹신하진 않아요 바나나 향이 많이 나는데 빵이 푹신하진 않아요 푸석푸석하네요 푹신하네요 맛은 그냥 그래요 별로 맛이 없어 푹신하네요 한입에 달아요 좀 달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냥 바나나 막히 예상 가능한 맛인거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킥 흠 ase s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